안녕하십니까?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. 이틀 전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. 부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김용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23일, 60대 노동자가 숨진 부산 기장군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입니다. 터파기 공사를 하던 이곳에서 한 노동자가 건설기계 바퀴에 기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사고 이틀째,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건설사 관계자 등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. 시공사는 경남 창원에 있는 한 건설사로, 숨진 노동자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습니다. 경찰과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 확보 의무 등을 지켰는지 살피고 있습니다.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. 경찰은 이 공사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,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이번 사건이 사실상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첫 사례부터 엄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한편 오늘 오전 10시쯤 연재구의 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에서도 주차타워를 설치하던 30대 노동자가 리프트에 끼어 숨져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.